만태기 만태기 니가 오래 며칠어? 서른여덟인데 내가 뭐 여자까지 싶어라구 건강대 14기 화이팅! 안녕하십니까 홍역을 맡게된 김일아라입니다 홍역도 일종에서 아주 악마리로 운영하는데 나 당당한다! 우리 어메갔네 혹시 주무시고 있는거 아니죠? 아니 안 주무시는데요 아까 전 쪽지 외우고 있습니까? 평상시에 하는 취미같은거 있으시죠? 약침착하게 술 마시죠 생각 중하고 대답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아니 제 얼굴이 못 묻었습니까? 여동생 본다 생각하시구요 여동생이 없거든요 저를 보시라니깐요 여동생 본다 생각하고 만택씨 만택씨 변경되십시오 네 유녀 오지마시고 무서워 변경되십시오 어 어떻게 된 일인지 안 물어보십니까? 대답하기 곤란한거 아니께요 뭐 사람마다 그런거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라라씨 얼굴이 왜 그러니께요 여기서 그만 두라니더 만택씨랑 어울리는 사람으로 제가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라씨 같은 사람이면 좋겠네 안 보면 생각나고 뭐 생각나면 뭐 웃음듯 나고 웃다가 또 괜히 주멀거리고 또 혼자 쓸쓸하라 지금 라라씨 다시 데리러 가도 되겠죠